홍준표 대구시장이 4.10 총선과 관련한 자신의 언급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SNS를 통해 얼치기 좌파들이 들어와 당을 망치고 있다며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데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 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어서 참다못해 충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 시간이고 4시간은 2년 뒤에나 오기 때문에 묵묵히 보고만 있으려고 했으나 중차대한 총선 국면에 그 사람들의 철없는 칼춤 놀이가 너무 한심해서 몇 마디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본 없이 떠돌다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자기 전공인 조국 저격에만 집중하라며 얼마 전에는 퍼스트레이디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어처구니 없이 비유도 하더니 당원 가입이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직격했습니다. 또 선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 대표의 초선 사무총장 정치도 모르는 공관위원장까지 모여서 하는 짓들이 한심해서 그런다며 하나도 당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당에 들어와 이간질이나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총선 끝나면 사라질 사람들이 천방지축 날뛸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며 분탕질 치지 말고 이왕 들어왔으면 총선에만 집중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정치는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며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에게 있지는 않지 않나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했으니 책임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이일 SNS에 올린 글에서 감히 말하자면 한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는 있으나 정치적 자산이나 역량에서 조 대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2월 중순까지 선전했지만 조국당이 태풍처럼 밀어닥쳐 순식간에 정권 심판론을 전국에 쫙 깔았다는 겁니다. 심 변호사는 또 야당은 이 대표, 조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등 4명이 사인 일각 상호협조 자세를 유지하며 힘차게 밀어붙인다면서 이처럼 1대 4의 열세와 우세가 명확한 구두로 짜인 선거판에서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선거판세가 열세로 바뀌는 데 대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의 탓인 것처럼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선거는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그럼에도 여당 내에서 함훈경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발언을 철회한다 했지만 뱉은 말은 들어갈 데가 없다며 내심의 의사인지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한 하나의 세력권을 대표해 의도적으로 표출시킨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출마 경험이 있어 이번 선거에서 여당 패배를 모를 리 없을 함 후보가 갑자기 왜 윤 대통령의 탈당을 들고 나왔겠냐면서 총선 뒤 당권 경쟁에서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밀어줄 여지가 별로 없음을 알기에 대통령이 여당에서 빠지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총선 폐장이라 해도 그가 힘을 보태 당선된 의원들을 규합하면 단연 당내 제1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탈당 요구에는 윤 대통령만 빠지면 당권 장악 후 2027년 대선에서도 절대적으로 한 위원장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판단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국 혁신당 등장으로 빛이 발행 건 한동훈, 이준석이고 득본 건 민주당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 혁신당을 뜻하는 조국 대표의 이른바 지민비조 프레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민비조 프레임이 먹혀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론에 편승해서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 시각의 차이라며 법조는 증거로 유무줄만 다투지만 정치는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 혁신당 주요 인사들을 겨냥해 하급심 유죄가 확정되거나 현재 재판에 받고 있는 점 등을 공략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제3지대를 선점하는 듯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파괴력도 반감될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홍 시장은 DJ는 철억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되었고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온갖 비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선거가 윤석열 대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하다며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더 빨리 정무적 대처를 해야 했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니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